안녕하세요. 틴타임즈 월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Mosque attack in Egypt 라고 했습니다. 모스크라는 것은 이슬람 사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모스크를 공격한 사건이 일어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심각한 아주 비극적인 사고였죠. 사건이었죠. An attack at a mosque in northern Sinai, Egypt killed 305 people.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이집트 북부 시내 지방에서요. 시내 지방에서 한 모스크 사원에서 공격이 감행이 돼서 305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네요. 27명의 아이들이 폭발로 사망을 했고요. 또 다른 128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금요 기도 시간을 마치려던 시점이었는데요. A bomb whipped through the mosque before 25 to 30 militants gone down the facility and killed the worshippers inside. 자 일단은 폭발 사고도 일어났고 총격을 통해서 죽이기도.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사망을 그렇게 공격을 감행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폭발이 완전히 이거를 쫙 이렇게 파괴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whip through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폭탄을 통해서 이 사원을 갖다가 확 이제 완전히 갈기갈기 찢은 폭발을 시켰는데요. 또 25명에서 30명의 이제 군인들이 시설이 들어와서 막 총으로 이제 쏘면서 사람들을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 그러기 전에 이제 폭발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번에 이제 공격을 한 이 단체 사람들은요. 이 모스크 사원에 이제 도착을 한 것이죠. 아주 작은 비르 알랍 작은 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있는 사원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그 메인 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문이 있는 중앙문이 있는 곳과 12개의 창문 딱 자기 위치를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총을 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쏘기 전에 딱 먼저 위치를 자리를 스테이션하고 나서 이제 공격을 감행을 한 거죠. They also burned seven cars parked outside of Mosque, which belong to worshippers inside. 그리고 이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소유의 차량이 바깥에 사원 바깥에 있는 7개의 주차된 차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a statement by 이집트의 주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빌 사데크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차량까지 불태우는 왜 그랬을까요? 도주를 막으려고 했겠죠. 자 일단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역 이제 그 매체에 따르면 4개의 오프로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포장도로 같은 데도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에 탑승한 이 공격한 사람들이 3개의 폭탄을 심어놨다고 합니다. authorities say that gunmen blocked off escape routes using the burning wrecks. 그리고 아까 차량을 태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자들의 말을 따르면 이 총을 가진 이 attackers가 되겠죠. 그래서 탈출 도로를 막아버린 것이죠. 무엇을 이용해서? burning wreck. 우리가 차량을 불태우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차량을 확 불태워가지고 이동도 불가능하지만 도구도 없게끔 한 것이죠. after the detonation, they launched the rocket propelled grenades and gunned worshippers inside. 아주 작정을 하고 정말 사상을 한 건데요. 폭발이 있은 후에, detonation라는 건 폭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라켓 프로펠이 달린 grenade라는 건 수류탄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런칭을 하고 또 안에 있는 예배 보는 사람들을 갖다가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그래서 폭발시키고 여러가지 또 무기를 동원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사살하는 이런 행동을 한 거죠. More than 50 ambulances transported the victims from the mosque to nearby hospitals.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면, 50개가 넘는 앰뷸런스가 희생자들을 모스크 차원에서 근처의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Security sources say that hours after the attack, 이집트's military launched air strikes targeting terrorist locations. 보안 그런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격이 있고 수시간이 지나서 이집트의 군대 측에서는요.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로케이션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를 겨냥을 해서 공습을 공중에 사는 그 폭격을 감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텔레비전 TV 연설에서 이제 정부 대통령이 이제 담화문을 발표를 했겠죠. 이집트 대통령인 압달 파타 엔시시 대통령이 이제 유족들에게 이제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겠다라고 이제 굳건히 맹세를 한 것이죠. 이건 이제 포티션스를 한 거겠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도가 이 변절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무작위한 이제 그냥 인정사전 받지 않는 그런 힘을 동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대통령이 의분을 이제 표출을 한 거겠죠. No group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이 responsibility claim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이 공격 우리가 했다. 우리가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단체들이 보통 있죠. 이런 이후에는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도 이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없었는데요. But there were reports saying the government were carrying the Islamic State flag. 자, 그래서 특정 단체가 자기네가 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보도에 따르면 총을 샀던 사람들이 IS 깃발을 들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자비한 일을 할 그런 곳은 정말 IS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Ambulances, Airstrikes, Rocket, Responsibility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Egypt's military launched.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공습을, 공중에서 하는 폭격을 감행한다 라고 할 때 Launched, Airstrikes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어디를 겨냥해서 라고 해서 Targeting 이라는 표현을 썼죠. No group had. 우리 방금 아는 거죠. Claimed Responsibility. 이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서는 단체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After the detonation 폭발이 있은 후에 They launched rocket propelled. 라켓의 추진력이 있는 그리네이드, 수류탄을 발사시켰다는 얘기니까 무슨 전쟁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네요. More than 50 ambulances, 그죠. 50개의 앰뷸런스가 넘는 그런 앰뷸런스 차량들이 희생자들을 모스크 자원에서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